안녕하십니까. 요수시의회 의장 전천곤입니다. 한국강사 총연합회 회장 조옥성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조옥성 박사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항상 노력해주시는 조옥성 박사님께서 앞으로 올려줄 다양한 영상들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옥성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사님의 채널이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옥성 박사TV 대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수왕와 박미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MBC의 뽀뽀뽀뽀 정기영입니다. 우리 조옥성 박사님 12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옥성 박사님하고 저는 민족보대 학습관과 동기생이에요. 조옥성 박사님은 대표이장이고 저는 구회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보시죠. 자 우리 조옥성 박사님 무한 발전용래 화이팅! 조옥성 박사TV 대국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좋은 내용 보내주시고 아자아자 화이팅! 조옥성 박사TV 화이팅! 화이팅!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다! 조옥성TV 화이팅! 아자아자아자! 조옥성TV 사랑합니다. 구독 최고! 조옥성TV 사랑합니다. 화이팅! 조옥성TV 사랑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엄마 이쁘게 나오네. 조옥성 박사 사랑합니다. 조옥성 박사 사랑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조옥성 박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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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조옥성 박사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끼가 넘치는 말씀으로 항상 세상을 즐겁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유튜브 개통 채널이 여수 시민에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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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승 박사 조상민입니다. 조옥성 박사TV와 우승 박사 조상민이 영남과 호남을 어울러서 멋진 조화로서 여러분들께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시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옥승 박사님은요.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서 30년 동안이나 10만 번 이상 우리 행복한 웃음과 레크레이션을 강의하신 그분 아닙니까? 현재는 스피치와 마술 그리고 행복 초바베이터를 강의하시는 조옥승 박사님인데요. 그분과 웃음 박사 조상영이 함께하면요. 영남과 호남에서 멋지게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온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옥승 박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화이팅입니다.